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가란 말은 오늘은 오늘은 그래? 그래. 스트릿으로 밀고 오늘 배우지는 말고 스트릿으로 밀어봅시다. 아 동방이 군자 지구교신이다. 아 동방이 군자 지구교 에어지만이라 십실 즈음에도 중신이 나고 칠세아에도 효재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쓰레오마는 전남,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형이 헌보나오라 놀부란 놈이 본디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그 호박에다 짐을 짓고 불 붙는 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툭 박고 길가는 과갱양 관치 울리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초라니 보면 땀나찍고 허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보면 침도적 질량반 보면은 관을찍고 다 큰 큰 애기 곱탓 수절 과부는 모함잡고 구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만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은 땀띠 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곱사 등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에벨 부임은 배로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절에다 말달리기 비단절에다 물을 좀 놓고 이놈의 신사가 이래 놓은 일 삼강을 아느냐 오류나 오류나 그거를 아느냐 이러한 뭐지 고고 독한 놈이 세상 전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삼강도 모르고 오류를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육인들 하리가 있겄냐 하루는 표른날 와가리 선물래요 여름 뭐야 너도 들고 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손이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걸 보기 싫고 방낫으로 내 방 줄임만 하야 자식 뺏기만 돼야지 물도 도낫듯 하고 날만 못살게 보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나를 봐 흥부부하의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동생을 따라오니 한 번만 좀 서 오시오 독기 싫다 썸나 가라 나만한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동생을 따라오니 어느 모습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라 일러주어 이 엉동 이 엉동 산안풍개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었어 뱀기숙잼 출허죽던 순양 산으로 가오니까 백이었어 missed 하늘을 갈 곳까지 빌려주랴 잔소리 말고 나와더라 흥보가 피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말으라 경진빛 나가라고 하니 어느 영기라 거뇩거뇩 어느 말씀이라고 안 하소 자식들을 챙겨보고 큰 자식아 어디가 나 굴 짓놈아 이 흥이 울어라 인사찜을 챙겨주고 놀부 앞에만 늘어져서 형님 갑니다 우디 안녕이 없이요 오냐 잘 가오라 흥보 신세 볼장 심연 울벼벼벼벼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기럽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이건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 울고 이기고식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도 깊고 남고 세상 구원 벽으로 헐레 감옥으로 천임만은 흥보다 뭐 신세가 일조의 일이 이기게 될 줄을 귀식이 긴 인들을 알겠느냐 여보세요 마을아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주로 가자 전라도 난 시대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주로가 살자 허니 핵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곳은 안 했지 저는 여행하지 않겠어요 오늘 공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도전 도전 생선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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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공수 공수 공수